입을 아직도 벌리지 못해요 무서우니까 몸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알면 놀래려나 워낙 티를 아예 안 내셨으니까요 입을 아직도 벌리지 못해요 거의 한 8일 이상 무서우니까 몸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물들로 저희도 못하네요 아무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싶어요 무슨 dau儿은 순간Еb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싶어요 없어지는91일까지도 못하고 싶어요 ół차도 못하네요 바다 paw는 Colossus 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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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감사합니다.